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스포츠 워크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워크맨을 출시했던 시점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워크맨 홍보를 했던 것처럼 워크맨은 이미 탄생 시점부터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그 용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산과 바다에서 레저 활동 및 스포츠 활동 그리고 눈과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제품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견고함과 더불어 일부 방수 기능도 추가해야 했는데 이런 기능을 부과한 제품이 1983년에 스포츠 워크맨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장의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워크맨에 비해 구조를 견고하게 설계한 것 외에도 워크맨의 도어가 닫힐 때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어 가장자리 내부에 고무 오링과 고무 패킹을 장착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다시 측면의 잠금장치로 완전히 밀착하도록 하여 운동 시 충격 및 진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편화된 인이어형 스테레오 이어폰이 최초로 채용되었습니다. 비록 물속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실수로 물에 떨어뜨려도 바로 꺼내면 기기에 이상이 없을 정도의 생활 방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잭 내부 DC 잭 다이얼 내부에도 방수 처리되어 활동 시 물 접촉에 또 문제가 없었고 비교적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메커니즘은 워크맨 디디의 디스크 드라이브 방식으로 안정된 음질을 구현하였고 강력한 안티 롤링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동 메커니즘의 중축인 모터도 신뢰성이 높은 고성능 코어리스 모터를 장착하였습니다. 색상에 있어서도 기존 모델에는 없었던 액티브한 노란색을 비롯하여 청색, 흑색 등 기본 세가지 색상의 하와이안 스칼렛 레드, 오키나와 에메랄드 그린 등 두 종을 한정 생산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수 및 방충 기능을 갖춘 워크맨의 개발로 스포츠와 음악 총치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조깅 문화가 발달한 미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음악을 들으며 운동 및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워크맨은 대도시 거리에서 운동장과 야외로 그 활동 영역을 덜피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1983년 일본 굿디자인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입니다. 소개시켜 드린 대로 워크맨 스포츠라는 모델명으로 시장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과는 일단 외관상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 포맷은 워크맨 디디의 메커니즘을 가져왔고요. 야외에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동에도 안정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버 방식의 구동 방식으로 안정된 음을 들려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수 및 방지 일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워크맨에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이와 같이 원래 이 디자인은 워크맨2에서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버튼이 배치되었던 레이아웃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방수 재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이게 플레이버튼, 오프, 그 다음에 패스트포드 리바인드고 이 라디오가 같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FM 버튼을 누르면 FM 라디오가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원래 여기는 덮개가 있었는데 덮개는 지금 빠져서 나갔습니다. 헤드폰이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FM 라디오를 튜닝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얼은 이제 볼륨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이렇게 테이프를 조작하거나 FM 라디오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서는 주파수를 선곡을 하고 볼륨을 수료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측면에 이렇게 걸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측면에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네바를 제끼면 바로 도어가 오픈되는데 이거는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걸쇠로 잠가줍니다. 여기 이 부분을 딱 제끼면 이렇게 이쪽에서 걸쇠를 빼고 이런 식으로 내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둘레에 고무로 패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스톡을 닫게 되면은 이 고무링 패킹을 압착을 해가지고 방수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100% 방수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습기와 물기에는 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워크맨2, 워크맨2와 마찬가지로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안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이프를 메탈, 노말 테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테이프 셀렉터와 FM 라디오 방송을 스테레오와 모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넣고 한번 여기서 걸어 둔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잠궈주는 그런 이중 잠금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야외활동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 노란색 모델과 이런 검은색 모델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색깔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뒷면을 보시면 허리에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벨트 클립이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벨트 클립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자 이런 모습이라고 했고 다시 한번 테이프 도어를 개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쪽에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열고 다시 이런 식으로 테이프 개폐창을 걸고 닫는 식으로 해서 견고하게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포츠 워크맨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